말씀의 제목은 먼저 있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 은혜로워요 먼저 오늘은 어머님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그럼 어머님이 아닌 분은 어떡하라고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꽃도 안 달아줬구만, 그렇죠? 어머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찬성했듯이 어머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성하는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또 모든 여성분들 그리고 또 어머니가 되실 모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바치고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제외하고는 종종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특별히 어머니들의 수고가 이렇게 좀 평가를 받거나 그런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요 어머니가 세상 무엇보다도 주셨던 그 영향력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깊고 의미가 깊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의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참 묘한 것은 여러분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이 안 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루 전에 어제 그 그제죠 금요일 날 저녁에 유튜브 제 알고리즘에 KBS에서 이렇게 1년 만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성교사님이 찍었던 그 천연 그 120년 전 1900년도 초에 조선의 모습이 담겨있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한 45분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역시 그것을 보면서도 여러분께 잠깐 한 1분 정도만 소개시켜 드릴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가져왔거든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여성들은 조선의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장대연 교회 사경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2일이나 교회에 머물러야 하니 본인은 물론 아이들 먹을 것 입을 것까지 싸서 머리에 이고 먼 길을 걷고 평양의 장대연 교회 사경회의 모습입니다 고생스러웠을 텐데 표정이 박네요 사경회는 쉽게 얘기하면 경전을 공부하는 모임이죠 성경 공부를 주도했던 교회가 평양에서는 장대연 교회였습니다 장대연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려있는 여러 지역에서 사경회에 참석하러 심지어는 목포에서 평양을 가기도 하고 또는 한경도에서 가기도 하고 평양사람뿐만 합니다 사경회는 당시 여성들에게 흔치 않은 교육의 기회였고 그들만의 유대를 만들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독교회의 특징은 사실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교회 지난 12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우리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들추었고 아까 보니까 목포에서 한경도에서 평양까지 그 고단한 길을 1월에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1월에 평양이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데려다가 이끌어다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거친 마룻바닥 위에서 숙식을 모두 해결하면서 장대윤 교회에서 그리고 평양의 여러 교회에서 그렇게 부흥의 불꽃이 바로 불꽃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과 노고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12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마침 우리 작년에 우리 지난주에 저희 교회 유치부에서 너무나 재밌는 우리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유치부, 그러니까 유치부예요 아직 초등학교에 가지 않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그 유치부의 그 조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님들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성경 암송을 시킨 거예요 성경 암송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 암송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컴피션을 하게 되고요 컨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을 켜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빠는 잘 안 돼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제가 해봤더니 잘 안 돼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온갖 뭐 다 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것은 대부분이 어머니의 역할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00년도 120년 전 평양에서도 어머님들이 그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이끌고 세우셨듯이 지금 사실 우리의 이세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어머니의 역할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변할 수도 변치 않은 그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디모델 후서 1장 말씀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디모델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젊은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디모델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젊은이 신실한 젊은이 참 칭찬이 자자했던 젊은이인데 이 젊은이 뒤에는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이 디모델의 배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기념주일 날 오늘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외할머니와 이 어머니, 두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영향을 끼친 분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디모델을 통해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유산으로 받았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머님이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 신앙을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선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말씀으로 진정한 믿음, 두 번째는 전해지는 믿음 세 번째로는 주어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믿음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유언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드에게 가장 개인적인 서신을 두 번째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드의 후서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고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민 찰스 스페셜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가장 깊은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많은 친구들에게 벌인을 받았고요 나이가 들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로마 당국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젊은 제자 디모드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며 그의 얼굴을 다시 한 번 보기를 갈망하면서 붓을 들어서 그 중 감옥에서 디모드를 향하여 이렇게 그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아마도 다시는 아테네 거리에 서지 못할 겁니다 고린도 도시를 걷지를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에 가슴 벅차서 지중해를 항해하지도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트루키의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고 바울이 예상했듯이 이 편지는 바울의 마지막 글 마지막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마지막 기록 그 어디에도 내가 이렇게 참 슬프다 내 상황이 이렇게 오도가도 하지 못해 참 내가 평생을 이렇게 애써왔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좌절감과 낙심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디모드에게 그리고 디모드의 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결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드의 우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요 전제와 같이 나는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사명이라든지 또 다른 소망이라든지 또 다른 소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확신했습니다 그걸 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드를 내가 만나고 싶다라는 것을 표여한 후에 바울은 오늘 본문부터 디모드의 우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젊은 목회자 이 디모드에게 범련합니다 너는 보금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너는 보금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았어 그러니 너는 그 보금 안에서 인내해야 한다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를 격려할게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찹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신비한 일이죠 이런 절망 가운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5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아멘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건 바로 없냐 위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지 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드에게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나에게 안수를 주었고 그리고 나이를 목해자 삼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당국에 의해서 사형과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길을 간다 이 길밖에 없다 믿음의 길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은 디모데와 2차 전도 여행 직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디모데 안에 어리지만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리포스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 얘기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날 때부터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디모데는 바울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수고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적어도 바울이 8편의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옆에 디모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의 대리자로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예배석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디모데는 나중에 디모데는요 지금 바울처럼 옥에 갇힌 경험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었던 바울의 동욕뿐 아니라 좋을 때만 같이 한 게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함께 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은 그가 바울에게 헌신했다라는 것을 증거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디모데가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신실한 믿음 헌신했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이 증거했듯이 디모데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요 그에 대해서 너의 믿음은 참 진실한 믿음이야 라고 인정할 뿐 아니라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불러요 참 너무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도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그런 호칭과 그런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11절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디모데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축복합니다 근데 잘 보셔야 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것들이 줄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들이 줄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듣고 싶어 합니까? 아멘이세요? 이거 봐요 아까부터 훨씬 더 줄어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들으면요 그 들은 그 타이틀에 맞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하추님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건 특별한 선지자 천사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예배적으로 모세 엘리야 엘리사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바 없이 바울은요 자기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율법의 전문가였잖아요 바울이 이 말의 무게를 알았을 겁니다 또한 디모데 또한 복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무게를 또한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이 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며 그 다다음 구절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는 나를 위해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떤 환란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증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삶의 길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 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적인 직분을 하나님께 듣게 되기를 주의 의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디모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바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자기 이전에 디모델에게 가장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준 여인 둘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로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믿음 또 우리가 구하는 믿음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할 믿음은 진실한 믿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전해지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5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이 믿음은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저기에서 두 번째 줄에 있더니 라는 저 말씀이 있죠 저거는 바로 뭐냐면 거주하다 라는 거예요 살 곳을 마련해야 그곳에 집을 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디모델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은 디모델 안에 있던 그 참된 믿음은요 그 전에 외조모와 외할머니와 어머니 안에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NLT라고 하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조금 더 현대적으로 번역한 그 성경인데 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내가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어머니 유니게와 내 외조모 루이스의 의의의의 제가 저희가 어프지죠? 저기에 저희가 하일럿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 유니게와 내 외조모 루이스의 그 믿음이 바로 지금 살아서 디모델에게 전해 온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은 이 신앙을 남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쉽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 이제 내 품을 떠났는데 이제 대학까지 갔는데 이제 직장까지 얻었는데 이제 가정까지 얻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의 부모 아니라 자기가 또 부모가 됐는데 이제 내가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에브라함 링컨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홉 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함 링컨 가운데 어머니의 기억은 손바닥만화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기억보다 그리움이 얼마나 더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에브라함 링컨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에게 나의 현재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은 모두 천사 같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한 뼘 기억밖에 없는데 한 뼘 추억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리움으로 채워졌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에브라함 링컨의 꿈을 갖게 하고 젊은 에브라함 링컨에게 끼쳤던 그 영향력 대부분은 바로 그 어머니의 기억에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에요 링컨만 그랬겠습니까? 디모데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도의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에는 그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은요 이 뒤두 뛰어난 여인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디모데도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도 3장 14,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내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마이미야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 성경 메모리 볼스 콘테스트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 계속 배우게 하고 계속 계속 외우게 하거든요 누구만 가는 겁니까? 외조모하고 그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바울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디모데죠 헬라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또 디모데가 살았던 그 주변에는 온통 이교적인 문화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 믿음 손주와 자기의 자녀인 이 디모데에게 성경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려고 했던 이 진리를 가르치려고 했던 이 일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잠원은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직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이 아마 자녀들이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런 기쁨입니다 이 기쁨과 특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어려서 예수를 모를 거예요 무슨 철이 있겠어요? 제가 알아서 나중에 예수를 만나면 되지 제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나중에 그들에게 이 입신만 끝나면 이 중요한 것만 끝나면 이번 컴퓨티션 이것만 끝나면 나중에 우리가 그들에게 찬 자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시간이 올 거예요 절대 안 옵니다 결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한 순간 자녀들에게는 이미 큰 레슨이 큰 가르침이 베풀어진 거예요 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가 들었던 우리 엄마의 찬송은 진정한 찬송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설교대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구원받은 때가 15살이었어요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헨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13살 때 회심했습니다 주석가로 유명한 분은 매튜 헬리라고 하는 분은 11살이었고요 스코틀랜드의 전도자인 헬린 드라몬드라 같고 그리고 또 찬송가, 작사자였던 아이작 왓츠는 둘 다 겨우 9살에 회심합니다 개육주의 신학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스승인 조나단 에스워즈는 겨우 7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린 것이 어린 것이 아닙니다 어린 것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또한 반면 이미 나이가 장성한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들 어른이 되어버린 자녀들 심지어 완고하고 내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반항적이기까지 한 그런 자녀들에게까지도 여러분이 어버이라면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하는 간청하는 것을 한순간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그들이 사실은 우리가 머더스데이 2부 예배 때마다 머더스데이 인비테이션 워십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가슴 아픈 현장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이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계시는데 울고 계시는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 교회 나왔지만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물론 교회의 잘못입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잘못이라고 목회자의 부재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떠나고 그들이 예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웨이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충분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장성하고 이제는 나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오히려 그 자녀에 대해서 아쉬워해 하는 그런 역전이 되어버린 그런 자녀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특히 이민 사회에서는 얼마나 많습니까? 와서 일처리 해줘야 되고 영어로 뭘 해줘야 되고 전화 헤어져야 되고 의사 부킹 해줘야 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쉬움 때문에 자녀들의 영적인 예배가 그치는 것 그 자녀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소개하는 것을 그치는 것 포기하는 것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을 잘 압니다 젊을 때 만이교라고 하는 그 이단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젊은이를 허비했던 위대한 성 어거스틴 그러나 성 어거스틴에게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모니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성 어거스틴 참외록 말미에서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신실한 요적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하여 더 많이 울었습니다 이는 어머니께서 당신을 통하여 얻은 신앙과 영적 능력으로 나의 영적 죽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들으시고 그녀가 어디서든 기도하는 곳마다 흘려 바닥을 엮으셨던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이 믿음은 물론 이것이 우리의 구원 자체가 우리 부모의 믿음에 달려 있다거나 어떤 식으로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신앙 생태가 부모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지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언약의 대상이었다라는 그 한 가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루오보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언약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언약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러한 믿음은요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가운데 사도행전 가운데 전했던 그 불같은 메시지에도 포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의 말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말해요 너희뿐 아니라 집에 있는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데에 있는 모든 사람 곳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게 하신 것이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홀로 태어난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진실한 믿음을 전해주었던 전해진 믿음이었다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해진 믿음은 전해야 할 믿음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에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주어진 믿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디모드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6절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 전구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불붙듯 다시 부릴 듯하게 저기에서 불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처음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다시 불을 지키는 거예요 약해진 불을 다시 붙이는 겁니다 마음을 감동시키고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드에게 처음으로 한번 불을 붙여볼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있는 불길, 그 불길에 부채질하라 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드의 믿음은 디모드에게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디모드의 믿음이 그의 할머니나 어머니에게서 전해진 것도 전해진 건 맞는데 그로부터 시작이 된 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할머니가 믿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믿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디모드가 믿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누구에게 시작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마이미야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오요 다 함께 시작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주어진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이미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신 거로 마이미야마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스스로 또 우리에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라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어진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균형기게 잘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마더스데이나 5월 가정의 달이 좀 가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아버님이 우리의 모든 부모님이 우리의 모든 어머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찬송하고 우리 다큐멘터리에서 말하고 했던 그런 추억 가득한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만 하는 그런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불행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주의 결과예요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100점짜리 아니 몇 점짜리의 부모입니까? 100점의 만점이라고 한다면 몇 점짜리예요? 우리의 세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은요 우리가 자녀가 있을 때 그 세대보다 훨씬 더 훨씬 더 편안한 안전한 세대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이만큼 10년 20년의 변화가 가장 큰 나라를 저와 여러분 경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이 편안한 상황에도 나는 100점짜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든 세대에 왜 내가 부모로부터 100점짜리 부모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어머니의 은혜를 제가 찬송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린이 기념주의 우리의 아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감격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어버이주의 꽃 하나 달아들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둘러 짐쳐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외조모가 없으면, 어머니가 없으면 믿음을 전해줄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가 절망해야 합니까? 사도바울은 어떻게 했는데요? 사도바울은 환상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주지,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사도바울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리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이 마더스데이마다 마음이 좀 쓰라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부모이지만 나는 지금 실패하고 있어 나는 부모이지만 난 참 낯부끄러워 나는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거나 우리 아이를 자리에 앉혀놓고 찬송하거나 성경 암송하거나 그러지 못했어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서 오히려 우리 중에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거나 하는 부문도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부모로서 실패했다라는 그런 감정으로 압도당해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 가운데는요 지금 자리에 없는 그리고 또 지금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자녀들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다시 한번 예배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마이미야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만나 주실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버이 주일 때마다 이렇게 뭐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3대 4대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면 얼마나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를 좀 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쉴 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건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 성령을 주시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7절을 보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결코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장여에 대해서 지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다함께 갈라디어서 6.9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선물이 발송됐다라고 합니다 띵동 조금 있으면 울릴 거예요 좀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딜리버리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집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페덱스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문 16장 3절 제가 읽고요 축복의 말씀을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 믿음에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시킬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는다라면 주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일들 특별히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을 향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 중에 이름만 팀, 티모데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티모데가 발견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